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교수님, 최근에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란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네, 이번 시간에는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IMC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IMC는 기존의 별개로 활용되었던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접점에서 일관성 있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실행하여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극대화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고 잠재 고객을 개발해 관계를 강화하여 단골 고객으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MC가 1990년대 이후 등장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90년 인터넷이 도입되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보편화된 것입니다. 그동안 광고는 주로 TV, 라디오, 신문, 잡지와 같은 4대 대중매체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들어 자주 광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모바일,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광고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광고할 수 있어 현재 대체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고객 정보가 디지털 데이터로 축적됨에 따라 큰 변화가 왔습니다. 이제 고객과 1대1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으며 다양한 고객 정보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어서 개별 고객에게 맞는 고객 관계 관리가 가능해졌고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빅데이터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는 소비자들의 변화입니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수동적인 제품 구매자였습니다만 이제는 능동적인 구매자 그리고 적극적인 의견 제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디지털 기기를 통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구매 후에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는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IMC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동안 개별적으로 활용되었던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접점에서 일관성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등장은 촉진 수단 간의 시너지를 낳게 하고 고객의 모든 접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고객 정보는 디지털 정보로 수집되어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고객 관계 관리, 감성 마케팅, 빅데이터 마케팅, 커뮤니티 마케팅이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셋째, 기존의 대량 마케팅이 아니라 1대1 맞춤 마케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을 더욱 세분화하고 고객에게 전달하기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고객과의 관계는 한 번의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안정적인 거래 관계로 발전되었습니다. 고객과의 1대1 맞춤 마케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고객의 마음을 읽고 고객의 마음을 반영하기도 하고 고객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자사 제품의 장점을 일방적으로 고객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만 이제는 기존 고객의 경우 욕구를 파악하여 반영함으로써 고객을 장기 고객으로 만들고 잠재 고객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사 고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IMC는 기존의 4대 대중매체 이외에 온라인, 모바일,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현재 고객을 단골 고객으로 만들고 잠재 고객을 유망 고객을 발굴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에게 접근하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고객과의 관계를 장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곧 IM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표적 청중 확인, 커뮤니케이션 목표 설정, 메시지 설계, 미디어 선정, 예산 배정, 촉진 전략 수립, 피드백의 순서로 추진됩니다. 제일 먼저 표적 청중 확인입니다. 표적 청중은 기업이 시장을 세분화한 후 선정한 목표 시장 안에 존재하는 공략 대상 고객을 말합니다. 따라서 표적 청중은 현재 구매자, 잠재 구매자, 그리고 구매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표적 청중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끝나면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목표는 고객의 상황에 따라 달리 설정하여야 합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미시모형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현재 구매자들이 어느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달리 설정하여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목표가 설정되면 청중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메시지 설계입니다. 메시지 설계 다음 단계는 미디어 선정 단계입니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목표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미디어 선정 단계가 완료되면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수단별로 예산을 배정하며 가장 효율적인 촉진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촉진 전략에는 광고, 판매 촉진, PR과 홍보, 인적 판매, 직접 마케팅의 5개 수단이 활용됩니다. 촉진 전략이 실행되었으면 효과를 측정하여 피드백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디어별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여야만 다음 기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오늘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정의, 등장 배경, 핵심 사항, 추진 절차 등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진화하는 촉진 패러다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지속적인 시청을 부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케팅 공부를 참고하세요. 마케팅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가입, 구독,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케팅 공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케팅 공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